뇌에서의 미세소관의 역할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뇌의 복잡한 기능은 수많은 신경세포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미세소관은 신경세포 간의 정확한 연결과 정보의 효율적인 전달을 가능하게 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미세소관이 신경세포의 기능뿐만 아니라 세포 내 양자현상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조화계 관원 RCH-OR 모델은 미세소관 내의 양자중첩과 양자컴퓨팅이 의식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장의식의 수수께끼,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탐구, 의식의 본질은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탐구해온 깊이 있는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탐색은 고대 철학자들의 사색에서부터 시작하여 현대의 신경과학, 심리학, 그리고 양자물리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의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의 존재와 외부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추구합니다. 의식에 대한 초기 탐구는 주로 철학적 사색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대 철학자들은 의식을 영혼과 정신의 활동으로 보았으며,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수세기에 걸쳐 발전하여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섬,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처럼 의식을 자기인식과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현대적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며, 의식의 탐구는 신경과학의 발전과 함께 더욱 구체적인 실체를 갖게 되었습니다. 뇌의 신경활동과 의식 사이의 연결을 탐구하면서 의식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뇌의 복잡한 작동 메커니즘과 밀접하게 연결된 현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뇌 스캐닝 기술의 진보가 의식의 신비로운 면모를 탐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신경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의식의 근본적인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의 물리수학자 로저 펠로즈와 미국의 마취과 전문의인 스튜어트, 하머로프가 제안한 ORCHOR, 조화객관 환원이론 모델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의식은 의식이 단순히 뇌의 클래식한 컴퓨터적 기능의 산물이 아니라 양자역학적 과정에 기반을 둔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뇌의 미세소관 내에서 일어나는 양자, 중첩현상이 의식의 순간을 생성한다는 가설은 의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 영상의 목표는 의식에 대한 기존 이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부터 현대의 신경과학 그리고 양자이론에 이르기까지 의식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이 깊이 있는 미스터리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2장 미세소관의 세계생명의 구조적 기둥과 뇌기능의 핵심 생명체 내에서 미세소관 마이크로투뷔은 세포의 구조적 기둥으로써 단순한 지지, 구조물을 넘어 세포 내 운송 시스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미세소관의 독특한 구조적 특성과 역동적인 성질에 기인합니다. 미세소관은 알파 튜블린과 베타 튜블린 두 종류의 글로블라, 단백질로 구성된 튜블린 디머가 선형으로 중첩되어 형성된 원통형 구조로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세포 분열 시 염색체의 정확한 분리를 보장하며 세포 내 물질의 운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미세소관의 생물학적 기능은 단순히 세포 구조의 유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뇌와 신경계에서의 미세소관은 더욱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며 의는 특히 신경세포의 긴 축삭돌기와 수상돌기 내에서 미세소관의 배열과 조직화에 의해 드러납니다. 신경세포 내에서 미세소관은 신경전달물질을 비롯한 다양한 세포 내 구성요소의 운송과 분배에 필수적입니다. 의는 신경세포의 기능적 특성과 정보 전달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함께 미세소관은 세포 내 신호 전달 경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포 외부의 신호가 세포 내로 전달될 때 미세소관은 신호 분자의 이동 경로를 제공하며 의는 세포의 반응과 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미세소관은 세포 내 기계적 힘의 전달과 분배에도 관여하여 세포의 물리적 상태를 조절합니다. 뇌에서의 미세소관의 역할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뇌의 복잡한 기능은 수많은 신경세포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미세소관은 신경세포 간의 정확한 연결과 정보의 효율적인 전달을 가능하게 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미세소관이 신경세포의 기능뿐만 아니라 세포 내 양자 현상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조화객관 환원 모델은 미세소관 내의 양자, 중첩과 양자 컴퓨팅이 의식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가설은 전통적인 신경과학의 경계를 넘어 생명과학과 물리학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자이론이 뇌과학에 적용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여전히 많은 연구와 실험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미세소관의 역할을 양자물리학과 연결짓는 연구는 매우 초기 단계에 있으며 조화객관 환원 모델과 같은 이론이 실제로 어떠한 생물학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미세소관은 생명체의 기본 구조에서부터 뇌이, 고차원적 기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회의들의 복잡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의식의 기원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화객관 환원 모델과 같은 혁신적인 이론은 이러한 탐색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지만 동시에 과학적 검증을 통해 그 유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3장 조화객관 환원 모델 의식의 양자 기원에 대한 탐구 양자역학과 의식의 연결은 오랫동안 과학계의 논쟁적인 주제였습니다. 이 논쟁의 중심에는 조화객관 환원 ORCH-OR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뇌의 기본 구조물인 미세소관에서 일어나는 양자 과정이 의식의 기원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론의 독창성과 대담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과학적 증거와 실제 물리학의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조화객관 환원 모델의 핵심 과정은 뇌의 미세소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양자, 중첩 상태가 의식의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펠로즈의 양자 중력 이론은 이 양자 중첩 상태가 목표적으로 감소될 때 의식적 경험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조화된 ORCH-STRATED 방식으로 일어나며 다수의 미세소관이 상호작용하여 의식의 순간을 조율합니다. 마치 양자역학에서 측정의 순간에 중첩된 파동함수가 붕괴되는 것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조화객관환원 모델에서 미세소관은 단순한 세포의 구조적 지지대를 넘어 의식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미세소관 내의 양자 계산은 기존의 컴퓨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양자 중첩을 통해 미세소관은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으며 의는 의식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화객관환원 모델은 여러 가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생물학적 환경, 특히 뇌에서 양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양자 중첩 상태는 빠르게 붕괴할 수 있으며 의는 양자 계산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머로프와 다른 연구자들은 생물학적 환경이 양자 상태의 붕괴를 방지하고 심지어 촉진할 수 있는 보호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주요 비판은 조화객관환원 모델이 아직 실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모델이 제안하는 양자 과정과 의식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할 명확한 실험적 증거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모델이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조화객관환원 모델은 의식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한 매혹적이고 혁신적인 시도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물리학과 신경과학의 경계를 넓히며 의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 모델이 직면한 도전과 비판이 많지만 그것은 의식 연구에 있어 중요한 진보를 대표하며 미래의 연구와 발견에 영감을 줄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과 의식 사이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의 마음과 우주의 근본적인 본성이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의식의 기원을 우리 인체의 미세소관에서 발생하는 양자, 이 역학보다 구체적으로는 양자 중력 및 양자 컴퓨팅 관점에서 이해하는 펠로즈와 하모로프의 조화객관환원 ORCH, OR이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철학과 물리학, 의학, 신학 등 여러 분야에서 핫한 주제인데, 여기에 대해 물리학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 감사드리고, 이상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